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찾기 3단! 나 벌써 여기 인사하려다가 찾아버렸어! 짠! 블루 마커! 여기 숨어있는거 찾았구요! 블루 마커! 안녕! 블루블루해! 자르조르조르조르조르조르! 여기 나무! 나무 마커다! 나무 마커! 나무 마커있고! 너무 귀엽게 생겼네! 이쪽도 수상해! 잔디다 잔디! 잔디 마커! 오 뭐야! 되게 그럴싸하게 숨어있어 얘! 얘 좀 어려울 뻔했다! 자라 이것도 수상해! 이거는 뭐지? 동물의 뼈인가? 마커를 꽂아두는 곳인가? 동물의 뼈인가? 별거 없는거 같으니까 일로 올라가보자! 그래 그래 그래! 난 이쪽 좀 둘러보고 갈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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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봐봐! 뭐야 그게? 뚜껑을 잃어버린 마커! 아! 그때 우리 뚜껑만 주웠었잖아! 우와! 우리 저번 시간에 뚜껑만 주었었던 그 친구! 여기 있었네! 짝꿍 찾아줬어요! 아! 짝꿍 찾았습니다! 자라야 자라야 너 이거 못봤냐? 왜 뭐야 뭐? 짜자자잔! 뭐야! 이거 뭐야! 잠깐만! 먹었다! 먹었어? 뛰어내리면서 먹어야돼! 먹었어? 그럼 이제 올라가볼까? 영착! 어! 대박! 영착! 뭐야! 사다리 박혀! 어? 눈뽕! 야! 진짜인 줄 알았잖아! 쟤 되게 웃겨! 진짜인 줄 믿네! 일단 여기 밑에 동굴 먼저 들어가보자! 그래그래! 동굴부터 확인해보자! 어! 어! 이거 뭐야 이거! 어! 어! 뭐야! 계란? 나 순간이동 됐어! 마커다 마커! 순간이동하면서 여기! 큰 오렌지래! 오! 빅오렌지 마커! 안녕! 왔어! 그럼 다시 나가서! 아! 근데 왜 달걀이랑 같이 있지? 모르겠어! 병아리 같기도 하고! 여기도 있고! 오! 브라운마커! 이 아래 뭐 없나? 어! 계란아 여기도 뭔가 있어! 어! 어! 키보드다! 키보드 마커야 얘는? 블랙 마커! 그냥 블랙 마커인데? 여기! 어! 뭐야! 암호가 있은가봐! 아! 암호가 있은가봐! 모르겠으니까 나가! 나가서! 자루아 그리고 보니까 여기 위에도 마커 있거든! 저 위에! 어! 진짜? 여기 위에? 저기에 있는데 얘는 어떻게 먹으러 가야될지! 아! 이쪽에! 그러면 어딘가 올라가는 길 있지 않을까? 내가 볼 땐! 여기는 올라가는 길이 없는 것 같고 밖에서 어떻게 들어와야 될 것 같아! 아! 밖에서 떨어져야되는 것 같아! 밖에서 돌아서! 여기 여기 아주 싸웁니다! 자자자자자! 한번 따라가보자! 콜바미를 한번 따라가보자!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여기로 와서! 이렇게 가는건가? 이렇게 이렇게? 어! 여기있다! 여기있다! 다리! 어! 굴범마! 어! 여기! 위대 사이에 보면! 마커있어! 뿅! 얍! 와! 얘 숨어있어! 근데 얘 무슨 마커지? 모르겠어! 어쨌든! 마커짱이 숨어있었구요! 저기 다시 어떻게 올라가냐? 좋아했었네! 화이팅! 좋아요! 좋아요! 웃기있어! 여기 투명사다리있다! 오! 투명사다리! 투명? 투명? 이렇게 숨겨두면 못볼줄 알았습니까? 여기도있어! 투명사다리! 어! 투명사다리! 핑크파커! 우리가 좋아하는 핑크색! 핑크색! 어! 여자로여자로여! 위에도있고 저기 밑에도있는데 어디 먼저가지? 난 여기 먼저갈래! 꿀밤이 따라가 봐야겠다! 어! 위로갔어야되나? 위로갔어야되는데 이거? 삐삐! 위로 다시갑시다! 위로가겠습니다! 이쪽은 길이 아니었어요! 얍! 이쪽에 분명 하얀색 마커가 숨어져있을거라고? 눈사람 마커라던가? 눈사람! 어! 뭐야! 꼬바마! 이 위에 사다리가! 있는데? 뭐야 이거? 근데! 매달릴 수 없어! 너무 높아! 뭐지? 우선 여기있는거 먼저 먹어보자고! 좋아좋아좋아! 어! 안 떨어진다! 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악! 꼬바마 이 위에 보니까 이 마커 뒤에 벽이 좀 수상하거든? 어! 뭔가 이쪽으로 돌아서 들어가야될거같아! 어! 요쪽으로 통과할수있는 구멍이 있을거같은데 저 마커의 위치가 한 요쯤이거든? 어! 어! 아아아악! 왜 저로 너 진짜 천재냐? 와아악! 이걸 찾네! 어! 그럼 여기서 저쪽길도 이어서 잘 가야될거같은데? 여기서 갈수있을까? 저 구멍으로 어떻게 들어가지? 어! 자로야! 어? 나 했어! 뭐야! 아! 여기서 그렇게 뛰어내리는거야? 어! 그냥 뛰어서 일로 들어와! 이야! 이야! 어! 어! 근데 어떡해 이제? 여기 사다리가 있어! 어! 잠깐만! 어! 이걸 못 매달리다니! 아! 룰루루루루룩! 냥! 앰보 마커! 이야! 먹었다! 이제 저기 맨위에 있는 저 사다리 올라가는 방법을 찾아보자! 어! 저쪽으로 그러면 다시 동굴 밖으로 나가야될거같은데? 어! 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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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왜왜왜! 다시 돌아와! 다시 돌아오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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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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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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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뭐지? 어! 어! 뭐야 이거? 채도우 마커! 어! 완전 어둠이랑 같이 있어! 대박! 너 이거 어떻게 찾았냐? 어! 딱 보였어! 어! 장난 아니다! 어! 여기부터 없나? 진짜 없겠지? 그치! 진짜 없겠지 이제? 뭐 없겠지? 어! 여기서 저기로 매달릴 수 있을까? 어! 거리 너무 먼데? 어! 저게 어떻게 매달려야되지? 안 될거같은데? 후! 후! 도전! 시원하게 해봐! 어! 안 돼! 안 돼! 아니면 혹시 이 중간에 매달리는.. 오! 있었다! 진짜로! 있다고? 투명사다리가 있었어! 오! 오! 뭐야! 괜히 쫄았어! 완전 잔뜩 쫄아했었는데 우와! 이쁘다! 우와! 이거 이거.. 잘 밟고 가야돼! 우와! 짠! 오로라도 오로라! 오! 예쁘다! 엄청 예뻐! 오늘은 이렇게 오로라 마커까지 찾아봤는데요! 오! 또 얼마나 많은 마커들이 숨어있을지 너무 기대된다! 너무 재밌어! 다음에 또 찾아보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우리의 문자 hoffe 영상에 오셨습니다! 또 가요! 뭐지? 고맙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에 뵐시아 losbastu! 고맙습니다! 훌륭합니다!